자 오늘은 새돈스타일의 감성골프웨어 벤제프와 함께 합니다 제가 옷을 두 번 갈아입는 경우는 살다 살다 처음이에요 눈치다가 갑자기 10분으로 가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건 이 옷이 얼마나 입고 싶었으면 공을 안 치고 주차장으로 뛰어가겠어요 아까 우리 김 프로 오는데 몰라봤잖아요 몰라봤어요 아니 이쁜가요? 이게 더 화사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뭐 이어는 뭐 모델이에요? 올해 이제 얘들 끝나거든요 싸게 좀 해줘요 전반은 우리 작전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뭐가요? 작전이요 오순작전? 무슨 작전? 아 오늘 작전은? 타임 타임 무슨 작전? 일명 혼나는 작전 이렇게 촥 보내놓고 다시 가서 야곱야곱 툭 잡는 그런 재미가 있죠 아 오늘 작전대로 잘 되겠죠 와 너무 행복하고 또 한편으로 우울하고 육툰 형님 보니까 안 보일 때 계속 이러고 평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치는데 오늘따라 내가 너무 꼼질하게 했어요 아 바지락도 아니고 자 후반 아주 재미있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해봅시다 화이팅! 갑시다 렛츠고 아 옷 입으니까 좋다 하하하하 원더풀! 야아 하하하 아주 포기했습니다 누가 꼭지인 삼촌 화이팅! 아 그럼 지금 우리 작전대로 넘으면 되니까 아 행복해 정중앙으로 그냥 230 야 참 아니 어떻게 그렇게 와 와 와 방금 이거 봤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와 깜짝이야 아니 첫 털 깜짝 놀라 저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 아니 첫 털맛에 깜짝 놀랐네 작전대로 오 좋아 넘어갔어 넘어갔어 와 어떻게 저렇게 갔지? 어떻게 저렇게 갔지? 오 잘갔어 칭찬 이제 가리지 않고 세 번째 잘 올려 실수하지 않는 걸로 욕심내지 않고 선배님한테 민폐가 되지 않는 걸로 아니야 아니야 지금 민폐가 내가 지금 골프는 민폐가 없어 칠게요 볼 보세요 앞에 우쌰 잠깐 오른쪽 와 나이스 나이스 뷰리풀 김민현 파이팅 감사합니다 와우 약간 우측이다 에쯔 엣지 정도일 거 같은데 약간 열렸어 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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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치네 잘 쳐 잘 치시는데요? 어! 얼마나 장난을 쳤으면 못 치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근데 저렇게 잘 치는데요. 그니까 너무 잘 치시는데. 워낙 장난 쳐서 그래. 아이, 도망쳤다. 괜찮아. 괜찮아. 세 번째로 잘 어울리면 돼. 세 번째 집어넣으면 돼. 안 되면 네 번째 집어넣고. 이것만 있어. 야, 잘 쳤다. 와, 나이스. 와, 좀만 더. 와. 내려왔다. 아, 안 돼. 안 돼.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오우. 좀 세다. 어우, 언덕을 많이 봤네.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와, 잘한다. 와, 잘한다. 와, 나이스. 와, 잘했어, 잘했어. 와, 잘해. 아, 아깝다. 세다. 여기 언덕인데. 나이스. 와, 대박. 대박, 대박. 아, 상대 팀들이 부산하네. 왔다, 알겠다고. 뭔 일이 있나? 부산해요. 나이스. 목이. 아이고, 시원해. 그래. 뭐지 없어. 그럼. 아유, 골프가 너무너무 쉬웠었는데. 오늘. 세상이 제일 신기한 골프였는데, 오늘. 참.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어허. 왜 이러냐, 진짜. 어허. 사람은 있을 거. 어, 나오마코 왼쪽으로 튀었어요. 왼쪽으로 튀었어? 들어왔어? 왼쪽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냐? 야, 나. 야, 나. 오른쪽으로 튀어야 되는데 왜 왼쪽으로 튀어? 굿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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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구나. 한결같아. 응. 한결같아. 아유, 결국은. 그타법을 써야 되네. 두타법. 굿샵. 이야. 잘 친다. 어, 나이스야. 아유, 맨날. 우와. 아유, 맨날. 막고 들어온 것 같아. 응. 막고 퉁 들어온 것 같아. 안, 안 들어? 어, 어. 왼쪽 갔다. 어, 내려와. 와아. 어, 어. 어, 걸렸다. 내려오지 않아? 네, 걸렸어요. 걸렸죠? 저 나무 중간에 걸린 것 같은데? 네? 아, 너무 왼쪽 같네. 저 원래 저런 데서 많이 치거든요. 으헣헤헣헣. 아, 회원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이걸로. 이거가, 어디에. 이게 한타 먹고 나가는게 나을 것 같아. 벌타 먹고. 벌타 한타먹고. 요게 해저드 말뚝이지. 어? 해저드 말뚝이니까. 해저드 그러면. 해저드 처리. 해저드지. 말뚝 위에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심조심 좋아! 굿샷! 이거 뭐야 올라갔다 다행이다 위기탈출 이거 소리가 안 좋은데? 오 나이스! 길다 내려갔어 저거 앞핀이에요? 백핀인거 같아요 그럼 좋네 아휴 참 저를 옆에서 기가맞게 치는구만 역시 내가 치는 방식으로 치면 딴 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거지 하하하하 굿샷! 아 붙었다 아 나이스 와 짧은가요? 좀 짧은거 같다 백핀이지? 굿샷! 와 준호는 너무 잘 친다 그리고 잘 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 아니다 중심이동이 너무 좋잖아 와 저거 뭐야 어디 나왔다 나이스 와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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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행이다 나이스 와 정말 뭐예요 저? 파요? 아니지 해저드 해저드 해저드니까 보기지 나이스 보기 유리풀샷 이건 짧다 좀 더 좀 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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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나이스 파 와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파 나이스 나이스버디 나이스버디 예이 김국진 나이스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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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버디보다 보기가 그걸 붙이는 게 더 멋있었어 그렇죠 파스 더 안 잃고 더 멋있었어 으음 좋음 하 으음 어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우와 연예계에서는 형 제일 인타발 없이 제일 빨리 치는 게 홍국이 형이야. 홍국이 형은 이렇게까지는 괜찮아. 홍국이 형 빨리 치지. 엄청 빨리 쳐요. 아니 공을 잘 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귀여워. 굿샷! 굿샷! 잘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저렇게 잘 쳐? 제일 잘 맞았어. 잘 맞았다. 감사합니다. 하나 드릴까요? 언니 하나 드려야 되겠다. 이현 언니. 요즘 막티가 왜? 조시? 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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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야 이건. 짧은 거? 오늘 됐지. 좀 짧네. 자. 오늘 뭐 말도 안 되게 친다. 안 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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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쳤어 안 쳤어. 다시 다시 다시. 진짜 같이 하네. 참 개구장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떻게 우리 가득. 지금. 그렇게 높네. 와우. 그렇게 높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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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하하하하. 아우 진짜. 아우 장난꾸덕해. 아우. 장난을 아. 진짜 같이 이렇게 쳐. 진짜 같이 이렇게 쳐. 그러니까 다들 말이야. 칼을 놓고. 막 그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 장난을. 그 작년에 누가 버텨내겠어. 진짜처럼 치니까 다 속지. 나이스. 나이스 원 나이스 원. 굿샷. 뭐야 짧은 건가요? 굿샷. 굿샷. 와 이거 좋다. 와 나이스. 너무 잘 치신다 진짜. 정진호가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들어간 거 아니야? 기른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잘 붙었다. 아니 이건 잘했더니 걸어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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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네. 야 이현이가 너무 잘 쳤어. 와. 너 왜 이렇게 잘 쳐? 잘 친다. 잘 친 거야. 잘 친 거야. 어려워. 어? 야 안 걸린다. 아 좀 짧았어. 됐다 됐다. 와. 나이스. 나이스 봐. 아 저는 뭐 와 아깝다 너무 좋다 아이스 아이스? 감사합니다 보기? 네 보기입니다 보기 작작 잘했어 아깝다 그건 진짜 진짜 아깝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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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그랬어 결국 이게 어디가 그런거죠? 응응응 우울하게 이긴다 행복하게 이긴다 이거지? 지금 우리가 우울하게 이기는 걸로 바꿨잖아 그쵸 그쵸 행복하게 이기는 거에서 드라마 같은 그렇지 응응응 다 배우는데 드라마 안 쓰겠어? 네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encuentra 네 갑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monstrous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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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듣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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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듣샷!!! 어디 저 펑크 넘어갔어? 굉장히 힘이 나그러나 봐 되게 잘 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 와 진짜 멀리 갔다 이거 이건 진짜 멀리 갔어 맞고? 와 라이쉬 라이쉬 700m 간 거 같은데? 700m? 거리 많이 나가시네요 아니요 탑 보면 살짝 바꾸지 정말 좋아 좋아 잘 맞았다 시현아 저기 프로테스트 나가? 어디 갔어? 왼쪽 괜찮을 거 같아 응 카트도로까지 가는 거 같아 볼샤 볼! 어 잘렸.. 어이구 사람 다리를 벌려 사람 다리를 벌려 오케이 기가 됐다 잘 친다 어디? 왼쪽으로 갔어? 왼쪽 공장에 있어 어이구 춥네 근데 오늘 아니 계속 다툭 타다가 오늘만 해 떨어지네요 오늘만 한 판 거야 약간 배가 없어진 느낌 약간 배가 없어진 느낌 저 배 없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안에는 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배는 나왔어도 안에는 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다고 조금 굶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우리 좀 놀래키지마 어? 얘기하고 이제 지금부터 연습 중이야 실제 중이야 진짜다 그리고 얘기해 주면 우린 되게 고맙지 치겠습니다 응 넘어가 다행 상향 청춘화되고 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세상에 야 드라이브 그치고 우드 치고 점점 커 하고 있는데요 아니 여기 여기 라운딩 중에 점점 라운딩 중에 실력이 확 확 확 확 그렇죠 고수들과 있어서 느는 건가 봐요 이렇게 오랜 시간 있진 않습니까 샷 잘 쳤다 잘 쳤어 조심조심 와우 푸샷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오 나이스 오른쪽으로 더 나이스 푸샷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벙커야? 제가 투온 쏠려다가 벙커버스 나이스 아 좀 짧아 오 어때 잘 친다 오 좋지 아 컸어? 네 넘어갔대요 대박이죠 와 잘 친다 정말 진짜 잘했다 잘했어 아 스핀을 매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이스 와 조금 더 봤구나 나이스 파 내리막이 좀 있어요 오 오 오 나이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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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니야? 파? 파 파 파 빅 서프라이즈네 좀 약하지 않나? 약하다 약해 아 약했어 파 자 버디가 나왔냐 하하 자 버디 찬스 버디냐 버디가 복이 되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나이스 버디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아 이거 하하하하 아 끝에서 안 먹네 하하하 하하 월파 아니야? 월파? 월파 와 하하하 하하하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하하하 아 아까 백점이라 하지 않았어요? 백점 백점 하하하 한 80점 될 거 같아 아 이걸로 됐어 오늘 끝났어 베스트 칠 거 같아 하하하 하하하 하핳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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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이스 완전 잘 붙였어 아 좋다 이거 붙었다 핀빨 저게 지금 백핀이에요? 근데 오른쪽이어서 거의 그냥 공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잘 쳐다 굿샷 와 잘 쳐 굿샷 나이스 온이야 나이스 온 나이스 온 원 안 시킨 사람 나밖에 없네 나이스 저거 치면 뭐합니까 와 세상에 와 세상에 잘 친다 들어간다 땡 나이스 봐 나이스 봐 와 와 진짜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이게 뭔 일이야 지금 내가 저렇게 쳤으니까 이현이가 정신 차리고 왜 저렇게 칠까 해가지고 잘 쳐 잘 쳐 잘 쳐 잘 쳐 아이고 아이고 야 나이스 어디 야 야 아주 두목이 잘 치네 어? 정두목 정두목님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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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밀렸다 끝에 밀렸다 야 이런 거 정말 너무 쉬웠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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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골프가 제일 쉬웠는데 지금 오늘은 아 오늘은